Hi, everyone. Welcome back to SHINee's English Class. 네,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 SHINee와 함께 Rapunzel, Tangled 또 오늘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장면 일단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데요. 그 Mother Gothel 그 여자분 너무 꽃을 노리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꽤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유진이 처음에 일단 암시를 해줘요. 그리고 장면이 바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멋진 킹덤 왕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딱 봐도 사람 좋을 것 같은 왕과 왕비의 모습까지 나오는데요. 그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잘 보셨죠?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일까요? Let's check it out. 네, 그래요. 이제 Mother Gothel의 모습이 계속 나온 상태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나 저는 이 문장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신 might want to remember her. 그녀를 기억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이제 직역하면 그건데 이게 어떠한 뉘앙스냐면 might want to 라고 하는 게 너 뭐 뭐 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거 뉘앙스가 너 그거 하는 게 좋을 거야. 결국은 좀 충고하는 뉘앙스예요. 그렇게 해봐. 명령문도 조금 좋게 하는 명령 있죠. Please remember her. Please remember this woman. 이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야 너 내가 제안한 거 그거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할 때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it. 오케이? you might want to think about it.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발음 한번 보실게요. you might want to 여기에서 want to 이거를 천천히 해서 진짜 want to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를 빨리 하면 일단은 1번 단계가 want to 그러니까 want to 하고 to 할 때 to 사운드가 두 번 나오죠. 그쵸? 두 번을 한 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want to want to 네.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want to를 좀 더 빨리 해서 wanna wanna처럼 발음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유진도 그렇게 발음했거든요. 따라해보세요. wanna wanna 그래서 앞부분부터 하면 you might wanna you might wanna you might wanna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you might wanna remember her you might wanna remember her 조금 더 빨리 you might wanna remember her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you might want to remember 하던 거에서 굉장히 많이 진전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한번 유진의 버전으로 따라서 말해볼게요. you might wanna remember her 다시 you might wanna remember her you might wanna remember her 여기서 이제 유진이 말할 때 어디를 조금 인토네이션을 올렸냐면 might를 올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고 싶을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그렇게 좀 해보세요. 라는 그 뉘앙스를 좀 살리기 위해서 you might wanna remember you might wanna remember 이렇게 좀 타이르듯이 충고하듯이 그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you might wanna remember her might를 리듬을 좀 더 올려줬다 인토네이션을 올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 you might want to 라고 하는 게 실제로 원어민들 사이에서 너무나 많이 쓰니까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치킨집에 가서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추천하는 거죠. 야 너 거기 꼭 가봐. 그 치킨 먹어봐. 라고 할 때 you might wanna try it. you might wanna try it. 너 그거 한번 try 먹어보고 싶을 걸 즉 먹어봐. please try the chicken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장은 뭐 하실까요? she's kind of important she's kind of important 네 여러분 좀 짧은 문장이었지만 우리가 건져갈 게 있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she's kind of important 앞 문장이 you might wanna remember her 그런 다음에 she's kind of important 이렇게 간 거거든요. you might wanna remember her 여러분 이 여자 기억해 두세요. please remember her okay because she is kind of important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녀가 꽤나 중요한 중요한 축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영화 보면 중요한 축에 속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악역 중에 대악역을 맡고 있는 여자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kind of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kind of 하면 뭐뭐의 종류 이 정도로만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어떤 뉘앙스냐면 좀 그러한 축에 속해요. 좀 이런 뉘앙스에요. 그러한 편이에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kind of를 당연히 sort of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she's sort of important. sort of. 정말 클리어하게 완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돌려서 그런 편이에요. 그런 축에 속해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발음 좀 보실게요. she's kind of 여기요. kind 할 때 this sound가 뒤에 있는 of 이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녀석을 만나서 연음이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버전입니다. 따라해보세요. kind of kind of 그쵸? dove가 됐죠. this sound 들리시죠? 그게 한 버전이고 두 번째 버전은 I kind 할 때 그 this sound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kind of kind of 이렇게 되는 그런 편이지 누군가가 야 너 야구 좋아하는 편이야 do you like baseball 했을 때 뭐 좋아하는 편이에요 라고 할 때 그냥 대답을 well kind of 그런 편이지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kind of kind of 두 가지 버전 다시 한번 kind of kind of 오케이 very good 자 그 다음에 she's kind of important 라고 할 때 이 단어요 조금 길죠? 여러분 지금부터 기억해 주세요. 영어 단어가 길수록 강세가 중요하다. 강세는 영어로 stress 스트레스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 강세 어디 있냐면요. 이 음절에 있어요. important 이거를 important 모든 단어의 강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important 하면 절대 안 돼요. important 그리고요 여기 important 한 다음에 분명히 t 사운드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발음한 거 보면 important 선생님 그 사이에 t 발음 안 들리는데요. 그쵸? 물론 t를 넣어서 important important 해도 돼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원어민들이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t 사운드를 먹어요. 먹어요. important important 그쵸? 끝에 있는 t 사운드는 약간 나아요. 하지만 중간에 있는 그 t는 먹는다. importan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very good 비슷한 예로 여러분 우리 단추 영어로 뭐라고요? 물론 버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you can also say button button 비슷해요 important important 알겠죠? 통으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she's kind of important 그래서 kind 라고 했어요. 제가 kind of 했습니다. 이번에는 d 날려볼게요. she's kind of important 오케이 잘하셨어요. 유진 나와주세요. 쉐도잉 합니다. she's kind of important she's kind of important she's kind of important very good 그럼 다음 문장은 또 무엇일까요? centuries past and a hop skip and a boat ride away there grew a kingdom centuries past and a hop skip and a boat ride away there grew a kingdom 자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면서 막 배를 타고 가서 어떤 왕국이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centuries past and a hop skip and a boat ride away there grew a kingdom oh my goodness that is so fast you kind of felt like that right? 좀 빠른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centuries past centuries past centuries 하니까 몇 세기가 흐른 거죠 centuries 100년인데 몇 세기가 흘러서요 and a hop skip and a boat ride away and a hop skip and a boat ride away 이게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hop skip and a boat ride away 원래는 여러분 hop skip hop도 깡총깡총 뛰는 거고 skip도 이렇게 뛰는 거고 그리고 jump도 뛰는 거 hop skip and a jump way 원래 표현은 hop skip and a jump away 라고 하는 그냥 표현이 있어요 hop skip and a jump 그러니까 몇 번 깡총깡총 뛰면 갈 수 있는 거리 즉 좀 가까운 거리 엎어지면 코 닿을 때를 우리가 hop skip and a jump away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만화에서 좀 바꾼 거야 hop skip and a boat ride away 왜냐하면 이 왕국이 바다로 물로 둘러싸여있다라는 걸 강조해 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끝에 있는 jump를 boat ride away 로 바꿔준 거예요 알겠죠? 자 뜻은 이제 이해가 갔죠? centrist past 많은 시간이 흘러서 and a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좀 이렇게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근데 여기서는 배 타고 갈 거리에 there grew a kingdom 왕국이 자라났습니다 즉 왕국이 이제 형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한번 발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centrist past 여기에 센 스펠링으로 보면 t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센투리라고 해야 되나 센투리 아니고요 약간 치읓 발음 얹혀서 centuries centuries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centuries past 어렵지 않죠? 여기 발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이 부분 hop skip 많이 어렵지 않죠? skip 할 때 여러분 여러분 요거 skip 할 때 sk 무성음 무성음 이니까 뒤댄 제가 말씀드렸죠 무모 뒤댄 그래서 skip이 아니라 skip으로 skip skip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요거 연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되세요? skip and a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죠 skip and a boat right away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없어요 there grew a kingdom 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처음에 좀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centuries past and a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there grew a kingdom centuries past and a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조금 더 빨리 century's past and a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there grew a kingdom 와 잘 하셨어요 여러분 유진의 버전은 더 빨려요 더 빨라요 그렇죠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막 이러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이걸 이렇게 하시려고 그리고 너무 욕심내다가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씩 속도 높여 가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들어보고 따라 해볼게요 centuries past and a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there grew a kingdom 좀 천천히 하세요 centuries past and a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there grew a kingdom 좋아요 다시 한번 centuries past and a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there grew a kingdom 좋아요 one last time centuries past and a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there grew a kingdom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렵긴 했지만 여러분 연습 조금 조금씩 해보시면 속도가 유진이랑 똑같아 지실 순간이 옵니다 제가 쉐도잉 해보라고 묶어놨으니까요 숙제로 꼭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and a hop skip and a boat right away there grew a kingdom